여러분은 혹시 동맥경화증으로 인해서 몸에 스탠트를 받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아마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급하게 병원에 들어가서 동맥경화 우회술, 바이패스 서저리를 하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으로 그런 동맥경화 현상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고발하는 메시지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가리아 선지자가 비전을 본 이후 2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성전이 재건되는데 한 1년 반에서 2년 남았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다 완공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베델에서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선지자에게 던지는 질문이 오늘 본문과 또 다음 주에 볼 8장의 말씀입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는가 봤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 보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울며 근신한다는 말이 여러분 조금 더 읽어보시면 금식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5월에 금식을 하는데 그 금식을 해야 할까요? 라고 던진 질문이에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4번 정도 금식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5월과 7월에 금식을 하고 8장에 가보면 또 넷째 달하고 열 번째 달에도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4번 정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언제 언제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네 번째 달에 금식을 하는데 그날은 너부간네셜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날이에요 그리고 다섯째 달은 아까 얘기를 우리 다섯째 달에 금식할까요? 하고 물어봤는데 결국은 침공에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지금 다시 재건하고 있는데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불탄 날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에는 꼭두각시 같이 바벨론이 유다 지도자로 그달리아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왕족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암살하는 날이 일곱째 달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 달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폐망 예루살렘이 망한 날이죠 그래서 이렇게 네 달에 그날을 상기하면서 하느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제가 이 행간이 자꾸 읽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이 말이 앞에 붙어요 내가 여태까지 해왔는데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도 이걸 해왔는데 이제 돌아온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무슨 의도로 던졌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렇지 않아요? 더 하고 싶은데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아니요 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금식 기도가 지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해야 할 어떤 정당한 이유를 더 이상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는 어쩌면 이 기도를 하지 말라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온 지 2년이 됐는데 아직도 해야 할까요? 안 하자니 좀 찝찝하고 계속 하자니 피곤하고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바로 그런 어떤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서 여러 해 동안 지쳤다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해왔는데 아직도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것이죠 여러분은 계속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계속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헵시바 1천 하시는데 우리가 진짜 꼭 새벽기도 이 현장에 나와야 할까요? 여러 가지 질문을 여러분이 던질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 질문이 굉장히 정당하고 이유가 있는 질문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 해 동안 했는데 지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정당성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안 하자니 눈에 띄어요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안 나가자니 체면이 말이 아니고 나가자니 피곤하고 그래서 오히려 예루살렘에 와서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지 맙시다 그러면 떳떳하잖아요 지금 그거 여러 가지 아주 복선이 깔려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적용해야 될까요? 피곤하고 이유가 없고 당위성이 없는 것 같으면 그냥 그만두면 되는 건가요? 맞아요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을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고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게 맞는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여러분이 운전하고 오고 있어요 남편 아내가 이렇게 막 그런데 차에서 싸웠어요 잘 싸웁니다 우리 크리시안들 교회 오면서 차 안에서 잘 싸워요 내가 교회 버스 셔를 운전하는 분에게도 들었어요 저 비전 주차장 여기 오는데도 싸우는 사람 있대 그러니까 잘 싸워요 우리가 잘 싸우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아휴 오다가 이런 마음으로 가서 예배 드리면 뭐하냐 의미가 없다 고로 집에 그냥 돌아가자 여러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뭐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뭐하냐 하나님이 이런 예배 받겠냐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마음이 없으면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싸웠으니까 와야죠 와서 해결해야지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래도 싸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죄인이 왔습니다 이게 더 낫지 야 성령 충만해서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대판 싸웠으니까 집에 돌아가자 그게 더 양심의 가책이 없다 여러분 그럴 듯한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이 베델 사람들이 아예 여러분이라고 합시다 베델 사람들이 질문을 했으니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하나님 꼭 해야 됩니까? 꼭 큐티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냥 기도하고 하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맨날 큐티를 한다고 이렇게 야단입니까? 뭘 갑자기 또 헵시바 1천입니까? 꼭 꼭 해야 됩니까? 저 집에서 할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는데 그 밑에 깔려있는 복선들이 상당히 오늘 말씀 이 베델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과 오발랩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5절을 보니까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다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의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열받은 것 같아요 또 한번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고 따져요 그리고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질문을 더 던지신 거예요 너희들이 여태까지 금식을 해왔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정말 믿음 때문에 한 것이냐? 실은 너의 가지고 있는 self-interest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도 때문에 여러분을 서브하기 위한 금식 아니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되묻는 것이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나 금식했다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이래봬도 금식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계속해야 됩니까? 이제는 할 만큼 했다는 거죠 인정받을 만큼 인정했다는 거죠 인정받았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할 가치를 의미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금식한 거냐고 묻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바리세인에 대해서 한 말이 안 떠오를 수가 없더라고요 즉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를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시작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언더라인이에요 이게 관건이에요 우리는 보이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남에게 보이려고 의시되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을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나서 보이려고 하는 것 중에 으뜸, 넘버원 금식할 때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슬픈 기색 보이지 말라 이러고 다녀 왜 그래 김집사 나 금식 중이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그냥 우수마발이고 그냥 얼굴도 안 씻으라는 거예요 눈곱이 있기는 거예요 아니 김집사 왜 그래 아 나 금식 중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 금식 중이구나 이거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티내고 싶은 거 맞아요 우리에는 그런 티내고 싶은 게 왜 없겠어요 우리 사람인데 근데 우리 약속합시다 이런 티는 내도 돼요 어떤 티는 내도 되냐면 애들이 잘 될 때 이거 티 냅시다 우리 아들이 인류대학에 갔을 때 그거 티 좀 내면 안 될까요? 하바드 예일 갔다 그거 어디까지 할까요? 아이비 리그까지는 티 내도 되기 오케이? 그건 좀 합시다 그거 격려해 주고요 축하해 줘야 할 일 아니겠어요? 우리 아들이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 우리 딸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이거 좀 격려하면 안 될까요? 그거는 좀 티를 냅시다 손녀딸도 있더니 손자도 생겼네 이런 거 좀 티 내면 안 될까요? 이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제가 손자를 얻었습니다 지난주에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됐습니다 진짜로 이런 건 티를 좀 내도 귀엽고요 축하해 줄 일이잖아요 근데 이것만은 하지 맙시다 뭐냐면 자기가 경건한 척은 하지 맙시다 믿음 있는 척 하지 맙시다 제일 예수님 잘 믿는 척 하지 맙시다 자기는 영적으로 이미 거인이 되어서 노 프라브럼 이런 자세는 가지 맙시다 그게 정확하게 바리세인이에요 금식을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티내고 싶었어요 기도를 해도 시장 한가운데 서가지고 여봐라 나 시장 나 기도한다 나팔을 불면서 여봐라 나 구제한다 영적으로요 내가 우위에 있다고 내가 경건하다고 믿음이 좋다는 거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돼요 잘 믿는 척 하지 마세요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딱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예수 잘 믿는 척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들인데 저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동맥 경화가 있듯이 이거는 영적 동맥 경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괜찮은 인간이고 영적으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의시되고 티를 내려고 하는 경향들 영적 동맥 경화 현상들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어요 금식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영적 혈전이 혈관을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띡한 피가 혈관을 흐르면서 혈압이 오르기 시작하고요 건강하지 못하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헐떡헐떡거리고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조금 뛰려고 그랬더니 더 이상 못 뛰겠어요 얼굴이 하얘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동맥 경화 현상이에요 혈관이 막혔어요 혈전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영적인 동맥 경화 전조 현상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한번 보실래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뒤에 보세요 귀를 막으며 뭘요? 뭘 듣기를 시작하고 귀를 막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 여러분 성전을 짓는 자들이 먼 데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바벨론 포로 먼 데로 갔다가 돌아온 두들겨 막고 나라도 잊어버리고 스스로에게 능력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체험했던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진대 와가지고 2년이 지났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거 계속해야 돼요?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먼 데서 온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가까운 사람이 됐어요 기득권자들이 되었어요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더 이상 엑스트라 훈련이 필요 없어요 뭐 교회적으로 막 기도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내가 띌 이유가 없어요 나 혼자 스스로 잘한다는 거예요 무슨 또 훈련이에요 내가 장로인데 무슨 또 훈련을 받아요 목사님한테 다 했어요 다 했어 근데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걸 까먹으신 것 같아요 영적인 거는 항상 자라나는 거군요 스탑 하는 순간에 퇴행이에요 뒤로 물러가는 것뿐이 없어요 계속 배워야 돼요 저는 정말 머리가 히끗히끗한 장로님들이 훈련 받는 거 보면 존경이 가더라고요 고개가 숙여져요 계속 암송을 하고 말이죠 훈련을 계속 받는 모습들 보면 정말 그런 분들이 아말로 진짜 존경할 만한 분이야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여러분 먼 데서 온 사람이 하나님의 의뢰로 믿음의 집을 짓고 있다가 먼 데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기득권자가 돼버렸어요 뭐예요? 영적 동맥 경화 현상이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아예 노골적으로 귀를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조현상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현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절에 보세요 예루살렘과 사면성읍의 백성이 평온이 거주하며 남방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십니다 이미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했는데 깨닫지 않냐고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는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금강석 같게 해요 다이아몬드예요 영어로 플린트라고도 썼는데 다이아몬드 하트 가장 딱딱하고 강한 돌이 다이아몬드 돌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딱딱한지 금강석 같은 하트 라이크 다이아몬드 멋있다는 거 아니라 딱딱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퉁퉁 튕겨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란성금같이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을 고수를 찔러 들어가야 되는데 퉁퉁 튕겨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퉁퉁 내뱉는 금강석 같은 마음이 있으면 막 돌아오는 거죠 그걸 아면으로 받아야 되는데 딱딱한 금강석 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영적 동맥경화 전조현상이에요 You are getting it You are getting it 지금 혈전이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의 혈관에 찌꺼기들이 끼고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So dangerous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의사한테 조사를 받았어요 결과가 딱 나왔는데요 보니까 뭐 혈당이 올라가 있고요 콜레스테롤이 장난이 아니고 혈압도 올라가 있고 아유 이러다 큰일 나십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음식 조절하세요 앞으로 빵 이거 드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 기름기 많은 고기 그만 좀 드세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휴 깜짝이야 그래가지고는 막 절제를 하고 하니까 한 두 주 하니까 살도 좀 빠지고 다시 몸이 건강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레스토랑에 갔는데 빵 냄새가 막 죽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몸이 좋아졌으니까 이거 먹어도 되지 않을까 막 빵 먹고 아이 또 가니까 올 유캔닛 삼겹살이 나를 기다리고 있네 그래가지고 또 지지고 볶고 하면서 한잔 먹었더니 다시 요요현상이 일어났어 그리고 다시 한 달 후에 의사한테 책값 가는데 그대로야 의사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아니 그대로네 뭘 먹었어요 뭘 먹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와 나 괜찮은데 뭐 이렇게 했는데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의사선생님이 막 괴로워하고 힘들고 막 그냥 슬퍼할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요 여러분만 손해예요 의사선생님들이 괴로워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지금 정확하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듣기 싫어한다고 그러면 안 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그래도 어쨌든 어떻게 하겠어요 귀가 열려 있으니까 들리세요? 그런데 이 들린다는 말은 무슨 phonetically 들린다는 뜻이 아니라 이해가 되냐고요 말씀이 은혜가 되냐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막 눈물도 나고 아멘도 나오고 웃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말씀에 대한 반응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친구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이 설교 좀 들어보라고 내가 받은 은혜 그리고 알려주기도 하고 우리 홈페이지 주소도 알려주고 그랬었었죠?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 귀를 닫았어요 은혜가 안 돼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변했거나 여러분이 변했거나 그런데 제가 변했을까요? 저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를 제대로 안 해 말씀 준비할 때 기도도 안 해 연구를 안 해 그런데 실은 이거 연구를 안 하고 준비를 안 하면 우리는 통역부가 알고요 우리 방송팀이 알아요 저는 풀 매니스크립을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안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타협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변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변한 거 아닐까요? 왜 이전에는 은혜를 받는데 요즘 못 받으세요? It's my problem? Maybe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는다고? 그래서 귀를 닫는다고요? 여러분에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 동맥 경화 증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혈전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는 은혜 받았는데 요즘에는 졸린다 틀림없을 거예요 영적 동맥 경화 전조현상입니다 두 번째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영적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 11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다시 11절을 보면 듣기를 싫어하며 그 다음에 등을 돌리며요 등을 돌리며 Turn your back NIB에는 Turn your back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ES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요 Turn a stubborn shoulder Back하고 shoulder는 완전히 다른 단어 같은데 같은 단어입니다 Shoulder 어깨로 번역했어요 이 어깨로 번역했는데 느혜미아 9장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였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교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Same word Turn a stubborn shoulder 그리고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등을 돌렸다 Turn your back 혹은 Turn your stubborn shoulder 이 표현은 권위에 대항하는 말이에요 권위 하나님은 여러분 위에 권위를 주셨어요 가장 좋은 예가 부모님입니다 부모에게 반항하고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말을 제일 싫어할 겁니다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얘기하는 말을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냐고 합니다 어른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아유 저 노인네 꼰대 이러면서 넘어갑니다 그런 젊은 세대들이 있다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에 순종 오비디언스 서미션 복종 이런 단어를 제일 싫어할걸요 그러니 가정에서 권위에 순종해보지 않은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도 권위가 있습니까 목사님 권위주의가 있으면 안 되지만 교회에도 권위가 있죠 여러분의 위에 권위를 두어서 그 권위에 따라가고 순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원칙 그런데 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Turn your stubborn shoulder 우리 한국말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어깨를 으슥거려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걷다가 사람을 무시할 때 어깨를 칩니다 툭 치고 가요 Square your shoulder 당당하다는 뜻도 있지만 꺾이지 않는 교만함이에요 어깨가 그걸 얘기해요 어깨에서 태도가 나옵니다 어깨만 보시면 알아요 인사할 때 어깨만 보세요 교만한지 겸손한지 딱 나와요 Turn stubborn shoulder 제가 오늘 다니면서 볼까요 진짜 어깨에서 태도가 나오더라고요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어깨에서 나오더라고요 당당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맞아요 Square your shoulder 당당하십시오 권한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Turn your stubborn shoulder라는 말은 권위에 대항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적 동맥경화 현상이에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요즘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잡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잡아 죽였던 것처럼 이제는 공격을 하죠 트집을 잡죠 그의 권위를 무시하죠 젊은 나이에 무슨 저런 말을 하나 나이 가지고 들먹거리지 않나 가방끈이 짧다 많이 안 배운 것 같다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나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건강 원활한 영적 혈액순환을 위해서 세워두신 그 권위의 stubborn shoulder 불순종하게 하는 현상 말을 듣지 않는 현상 꼭 해야 돼요? 꼭 가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수많은 질문들 자기 self-interest가 없어질 때 던지는 그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생겼다면 영적 동맥경화 spiritual sclerosis 여러분 혈관이 막히고 있어요 건강, 영적 건강을 해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걸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영적 동맥경화를 다루시는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그게 나와요 첫 번째가 진노예요 12절 보세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예선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망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또다 He's angry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마음을 딱딱하게 하면서 말씀을 자꾸 토하내고 반사를 시키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큰 진노가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도 혈기가 있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참 곤란합니다 실은 여러분 혈관이 막혔는데 혈관이 자신이 원활하게 해야 역량이 공급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막혀가지고 쓰러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죠 좀 음식 좀 가려 먹으라는데 자기 건강을 해치면서 그냥 나쁜 것만 먹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 남편을 보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거 먹으면 당신 죽는 거야 왜 그걸 자꾸 먹어 화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도 화가 나는 거예요 큰 진노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노가 그냥 하나님의 화가 나는 그런 인격체 하나님도 인격체니까 화가 나시죠 화가 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큰 진노는 징계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에서 12장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가 나와요 그리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큰 진노가 일어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징계가 그런데 요 놈 봐라 하고 그냥 따끔하게 맛집 보여줘야 하는 무슨 복수하는 마음이 아니라 쭉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죠 이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여러분이 마음을 금각성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지 아니하고 예배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선파되는데 그 말씀에 아멘이 아니라 딱 귀를 막고 있고 불순정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진노하는 방법이 징계예요 디스플린 무슨 이런 샤머니즘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협박하시네요 아니에요 협박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딴 길로 가고 있는데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이 완전히 동맥 혈관이 꽉 막혀 있어서 이제 곧 죽는 날만 카운트다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다? 그러면 여러분 사생자라는 거예요 사생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진노예요 만약에 징계가 있다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를 그냥 놔두지 않는구나 날 살리시겠다고 찾아오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지금 하나님이 진노해서 너 이놈바라고 징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각자가 판단하세요 내가 영적 동맥 경화 현상이 나타나기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혈전을 뚫는 작업이에요 혈전 뚫는 작업이에요 그걸 딱 찾아 들어가서 스탠트를 딱 꽂고 나오시는 작업이에요 그게 바로 징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이것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13절 보세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야 하나님 쪼잔하게 하나님 아유 종재기네 하나님 내가 듣지 않았다고 하나님도 내가 찾으면 안 듣는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침묵으로 우리의 지금 막혀있는 혈관을 뚫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알라딘의 램프에 있는 지니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비비위기만 하면 쭉 나타나서 뭘 도와줄까? 이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필요 없을 때는 문지르지도 않아 몸이 건강하고 일이 잘 되다 하나님 찾지도 않아 기도에 무릎을 꿇지도 않아 그러다가 덜커덩 일이 생기면 주여! 하고 알라딘의 램프를 문지르듯이 그러면 뭘 도와줄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화를 내시는 분이에요 좋아하시는 분이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고요 안 되면 이 괘씸한 놈하고 매를 드시는 징계하시는 그렇지만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인격체시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침묵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침묵 그래서 자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의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당신이 화났다는 걸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너 날 찾는다고? 내가 알라딘의 램프에 있는 지인인 줄 아냐? 지금 그 얘기하는 하나님의 인격체인 것 내가 네 뒷동산에 있는 수호신인 줄 아냐? 지금 하나님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린대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데서 온 사람인 걸 까먹고 이거 꼭 해야 돼요 나를 살리는 영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거 꼭 해야 돼요? 하고 질문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런다면 너희들이 나를 찰 때 나한테 도와달라고 손을 펼 때 내가 너를 안 보겠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죠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괴로운 일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냥 계속 지나가는 이 침묵의 시간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요 뭐 하시냐면 혈전을 뚫고 계세요 혈관을 뚫고 계시는 거예요 징계하심으로 침묵하심으로 혈전을 뚫고 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스스로 뚫지를 못해요 저도 이 빵을 좋아해가지고요 저도 빵을 좀 끊어야 되는데 빵을 못 끊겠어 오늘도 또 야단 맞았어 제가 우리 오세영 장로님한테 침을 맞아요 예배 사이에 그러면 다음 예배 때 힘이 다시 나요 그래서 내가 침을 맞는데 목사님은 어제 뭐 드셨어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빵 먹은 게 들킨 거예요 또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의지력도 약하고요 좋아하는 거에 그냥 훅 빠져버려요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게 달콤한 이 빵 냄새 이것만 칠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뚫어줄게 하고 하나님이 뚫어주세요 징계와 침묵으로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뚫는가 봤더니 너희가 알고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속으로 뚫어주세요 대속으로 그리고 그리스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막힌 혈관을 뚫어주세요 약간 피를 무르게 하는 게 있다며요 이게 띡한 피를 가져주신 분은 묽게 하는 걸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상처가 나면 피가 안 묻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주입되면서 이 꽉 막히고 띡하고 더리하고 쓰레기 같은 이 찌꺼기가 많은 혈관이 깨끗하게 청소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뭐냐 보금의 원리 대속의 원리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대속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남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는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그런 어떤 초등학문 같이 기초학문 같이 생각하고 뭐 그거 베이식이지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실은 이게 우리의 혈전을 뚫는 방법이에요 영적 동맥 경화를 뚫는 방법이에요 대속의 이 보금의 원리가 여전히 적용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런 설명을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은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North Italia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North Italia에 갔어요 손님을 모시고 가서 네 명이 앉아서 하는데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런데 웨이터가 와가지고 주문을 딱 하고 하는데 올 때쯤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음식이 나올 때쯤 되는데 안 나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진짜 보니까 막 바글바글 하니까 바쁜가 보다 정신이 없나 보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해하려고 그랬어요 제가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교양이 있지 막 화를 내겠습니까 제가 바로 옆교회 단임 목사인데 제가 거기서 화를 냈다가 어떻게 되라고 그래서 꾹 참고 손님한테는 좀 미안한 마음은 있었어도 뭐 나오겠지 그런데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옆에 앉았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벌써 그 사람에게 먼저 음식이 나온 거야 그게 딱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뽀글뽀글뽀글뽀글뽀 이게 뭐가 올라오더라고 이건 아닌데 싶은 거야 So unfair 이게 벌써 나오는 거야 So unfair 이건 공의로운 게 아니야 이건 정의롭지 못해 어떻게 먼저 온 손님들이 있고 주문도 했는데 나보다 늦게 온 사람한테 먼저 음식이 나올 수 있어 It's not fair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화를 냈겠어요 안 냈겠어요 안 냈죠 교양이 있잖아요 제가 교양이가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손님 앞에서도 그래서 꾹꾹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웨이터가 오더니 I'm so sorry 그러면서 오다가 잘못 들어갔대 그래서 다시 오다느라고 늦어진다고 I'm so sorry 사과를 하니까 뽀글뽀글 올라오던 것이 싹 내려가더라고요 사과를 하니까 내려가요 여러분 잘못했으면 사과하세요 사과하니까 내려가요 그런데 이게 다시 올라올 때가 있어요 메인디시가 나온 거야 옆에 아까는 앞저트가 나오고 앞저트가 아니라 뭐지 애피타이저가 나오더니 그다음에 메인디시가 나온 거야 어 이건 아니지 아무리 늦었어도 그렇지 어 막 올라오는데 그래도 제가 화를 안 냈죠 참았죠 교양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데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디저트까지 나왔어요 옆에 디저트까지 나오니까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찾았어요 여기가 어디 갔어 막 이랬는데 이게 웬일이야 매니저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I'm so sorry 하더니 막 이거 좀 먹어보라 하면서 여러 가지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 막 주방에서 방금 해놓은 건데 이거 좀 드시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살러드 나오고 또 여러 사이드 디쉬가 나온 거야 그게 나오니까 다시 또 확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디저트도 나왔는데 It's on me 그러면서 매니저가 자기가 디저트는 서비스 하겠대 그러니까 더 내려가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갈 게 없다고 생각했어 I'm okay now I'm fine 그런데 체크를 가져왔는데 10% 디스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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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를 깎아줬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그 체크를 내면서 나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늦게 와도 되는데 이제 다음에도 늦게 내세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요 I'm completely healed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도요 화가 나요 제가 화났듯이 그런데 아무리 내가 교양이 있어도 교양이 있어도 화를 안 낸다고 해서 화가 안 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있어야 돼요 컴펜세이션이 있어야 돼요 컴플리멘터리한 게 있어야 된다고요 화가를 이지하게 하는 서비스가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내려가요 10% 디스카운트 디저트 이거는 프리입니다 하면 이게 있어야 이게 화가 내려가는 거예요 진노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요 너무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체세요 너무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때 이러다가는 여러분 죽으니까 여러분 혈전이 꽉 막혀가지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가 할게요 하고 서비스 나오고 십자가에 보일의 피로 디저트 프리 10% 디스카운트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걸로 우리가 치료를 받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내 분노가 없어졌다니까요 진짜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한 진노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막혔던 혈관을 뚫는 대속의 은혜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어 it's okay 우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를 향한 분노를 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려가기 시작하고 내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라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베델 사람이 물었어요 이거 꼭 해야 되냐고 오늘 본문이 그래요 여러분도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예요 꼭 해야 돼요? 꼭 큐티해야 돼요? 꼭 새벽기도 나와서 헵시바 1천 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되나요? 여러분 제자훈련 받아야 되나요? 베델동산 꼭 가야 되나요? 우리 아이들 단기 성교 꼭 보내야 되나요? 수많은 질문들 여러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바쁜 세상에 나 먹기도 바쁜 세상에 내 집 마련하기도 힘든 이 세상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새 여러분이 먼 데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기득권자예요 자기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잘 믿는 척하는 사람이에요 I have done it already 저 이미 장로예요 집사예요 안수집사예요 권사예요 뭘 더 프로브하겠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지금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영적 동맥경화 현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침투하고 결국은 멸망하고 생명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설교도 안 들리고요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도 이것의 귀를 막고요 이 설교를 하는데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Don't ever trash my sermon today 오늘 설교는 절대로 쓰레기통에 던지시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기에 달려있을 수 있어요 언제 막혔을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당연한 듯이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하여 예수 그리즈의 보혈로 뚫린 우리의 혈관 속에 말씀과 은혜와 찬성과 기도의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에게 영적 동맥경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으름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세상 편하니까 기도를 제일 먼저 중단한 정말로 혈전이 내 혈관을 막고 있는 이 모습이 있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징계 속에 이 혈관을 뚫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모습이 보이십니까 때로는 침묵 속에 1년 2년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 신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찌꺼기 같이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뚫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스탠트를 지금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안 되면 바이패스 하셔야 돼요 하트 오픈해서 심장 오픈해서 바이패스 하셔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야 살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의 보혈로 지금 뚫고 계시잖아요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당연한 듯이 받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오늘도 순정을 촉구하고 계시다면 순정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막혔던 은혜의 혈관들을 다시 뚫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명하고 자기의 이유가 없으면 중단하고 포기하고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사하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뚫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이 이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이 대속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영적 혈관이 막혀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찍의 맞음으로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혈관을 다시 원활하게 영적인 영양이 공급되도록 주님 뚫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영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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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